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정말 낯선을 보여요 이제부터 끝났어요 들어봐 들어봐 이번 곡은 23번 활동은 처음이에요 그런거 만들어지고 내 현장에서 이거 핸드폰에다가 급조해가지고 사랑의 긴장을 이제부터 이유는 옳다고 우려호 이렇게 질 바보처럼 예루했어 너무 낮습니다. 고음으로 부탁해요 고음으로 부탁드립니다. 고음으로 부탁드립니다. 고음으로 부탁드립니다. 고음으로 부탁드립니다. 고음으로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